자 이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앞머리를 일단 구해보셔서 이식하겠습니다 이래서 진짜 열심히 붙여서 퍼티 발라서 구현까지 했는데 색칠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고 어지럽다 어지러워 색칠이 끝나고 와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선생님 갈라졌어요 이 말 두는 순간 갈라지기만 했나요? 애나멜을 칠했더니 애나멜을 또 막 짜글짜글짜글 이렇게 되고 막 이러니까 치유를 잘 잡아야 돼 치유를 잘 잡아야 돼 아 맞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